톡톡톡톡톡톡톡톡 거기서 손끝 하나 더 건드리면 진짜 죽어버리네 뭐? 나랑 한 번부터 볼까? 나 민영씨도 지켜줄거야 그 새끼가 봉순이 데려간거 같아요 같이가 나 지금 사랑해줘 하고 있어 내가 여섯 번엔 밥을 먹어 너 나한테 상대가 안 되잖아 지금 김전희 넌 내가 잡아 난 언제나 네 편이야 넌 내 상대가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저 웃음소리 지켜주고 싶어